부문다 부문다 실실로 불러라 너는 죽어 한번 쭉 같이 불러볼게요 From the beginning to the part we learned 준비 시작 에이야디야 에헤야 에헤 두결이 울문다 부둥가 실실로 불러라 너는 죽어 암척청사에 꼬드름대도라 나는 죽어서 아이아이가 봄 바라낼 거나 에이야디야 에헤야 에헤 두결이 울문다 부둥가 실실로 불러라 너는 죽어 푸릇푸릇 본배 주대고라 나는 죽어 죽어서 아이아이가 봄 이 짓을 데리고라 에이야디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 두결이 울문다 부둥가 실실로 불러라 잘하고있다 아주 잘되어 다시 한번 에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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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야